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우리 예비 고1 학생들, 자 이제 겨울방학 지나면 고등학생이고요. 제가 얘기 안 해도요, 워낙 많이 여기저기서 들었을 겁니다.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겨울방학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제 조카 학벌 되는 저희 지인한테, 저희 지인의 아들인데요.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자 이제 고1 올라가는데 뭐 공부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 삼촌이 메가스터디 강사인데 뭘 공부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 예비 고1 학생들, 가장 큰 제목,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두 번째, 학교를 자 이제 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아 이걸 학원을 다녀야 돼? 인강으로 해도 돼? 이런 또 걱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뭘 공부할지에 대해서 물론 어휘 외워라. 저도 얘기합니다. 어휘 외우세요. 근데 어휘는 여러분이 꾸준히 외우시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3월 달에 학교를 가기 전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될까? 예부터 시작이죠. 문법입니다. 당연히 문법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는 알아요. 근데 제가 꼭 물어봅니다. 야 문법 왜 공부하니? 그럼 애들이? 순간적으로 그러게요. 해석 때문이에요? 아니요. 두 개 때문이죠. 간단합니다. 첫째, 학교 내신 시험은요. 수능하고 달라서 엇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고1, 고2 내신 때 엇법 문제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내신 대비에요. 제가 이제 예비 고1 학생들한테 얘들아 우리 수능을 미리 준비하자. 저도 압니다. CR도 한 번 큽니다. 예비 고1 학생들이 무슨 수능을 생각해요. 내신입니다. 내신 등급 잘 나와야 되는 걸 알거든요. 영어는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속에 수능 없어요. 문법을 공부할 이유 첫째, 내신 대비 공부를 미리 빡세게 해놓는 겁니다. 둘째, 우리 들어서 알죠. 문법 왜 공부해요? 해석을 위해서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실전에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죠. 그러게 내가 문법을 배우긴 했어. 근데 도대체 이게 해석에서 왜 써먹는 건데? 자, 그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두 개잖아요. 내신 대비를 위해서에요. 자, 일단 내년 중간고사를 위해. 두 번째는 뭐에요? 문법 없이 단어만 갖고 대충, 대충 이런 말이겠지 하잖아요. 중학교 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씨알도 안 먹힙니다. 단어만 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어순대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단어가 있을 때요. 그래서 우리말은요. 은느니가, 을, 를, 뭐, 뭐, 다 이런 조사가 붙기 때문에 단어에다가 은느니가만 붙이면 주어고 을, 를 붙이면 목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요. 단어 하나가 뜻이 여러 가지에요.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뜻이 계속 변합니다. 그걸 다이어라고 하는데요. 문법을 알아야 될 이유가 아, 이게 주어를 써느냐, 목조로 써느냐 아니면 보어로 써느냐, 동사로 써느냐에 따라 해석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위해서도 그럼 결국에 이건 뭐예요? 해석 공부도 결국에 내신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학교 시험범위 보통 1, 2, 3강에다가 꼭 부교제라고 해서 외부지분이 들어가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고등학교는 전부 다 부교제가 있습니다. 부교제 안 들어가면 모의고사라도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석 능력이 없으면 이걸 공부하고 싶어도 시간 안에 공부를 못해요. 문법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첫째, 딱 이겁니다. 그럼 방학 동안에 뭘 끝내야 돼요? 문법은 끝내야 되는데 이런 마인드인 학생들이 별로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럼 선생님, 1월, 2월 동안 내내 문법 공부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문법은 1월달에 끝내는 겁니다. 2월달에 걸 적용해서 해석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두 달에 한 시간이 짧은 기간이 맞아요. 아닌 게 아니라 짧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 제가 하나, 뭔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학교 내신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니더 A, 노어 B는 A, B 둘 다 아니다야. 탐과 나 둘 다 지금 출석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출석하지 않는다. M이자 중에 볼게요. 이제 고민합니다. 지원자. 아? 탐하고 나고 둘 다 안 갔다면 아무도 안 갔다는 얘기인데 0인데? 0이면 단수야 복사? 지원자 고민해. M이 답이에요. 자, 궁금하시죠? 니더 A, 노어 B 또는 A 또는 B 할 때 E 더 A, O, B는요. 무조건 B에다가 봉사를 맞춥니다. 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M이에요. 하나 더 볼게요. 무지하게 학교 내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해석이 거의 빛에 나와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하다 할 때 앞에와 뒤에요? 무조건 앞에 게 답이에요. 왜요? 디스파이트는 전치사라고 해갖고 뒤에 목적어인 명사, 대명사만 나오고요. 얼도는 접속사라고 해서 반드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앞에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법을 공배될 이유 중에 하나는 아, 문법 문제로 나오니까 자, 그래서 공배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이제 또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제가 또 학원을 빡세게 다녀야 되나요? 제가 온라인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강의 최고의 장점. 자, 현장에서 가질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 강의 해요.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도 같이 합니다. 근데 현장이 뭐 집중 잘 된다 이런 장점은 있지만 온라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 크게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할게요. 드라마를요. 같은 드라마를 두 번, 세 번 보면 장점이 뭘 것 같아요. 첫째, 디테일이 보입니다. 처음에 못 봤던 내용들이 막 보여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내용을 보잖아요. 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요. 대사가 튀어나옵니다. 아, 이때 이 말 하는데. 똑같습니다. 현장에 비해서 갖고 있는 온라인 최고의 장점은 두 번, 세 번 같은 강의를 들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들을 때 1.2배속, 1.5배속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디테일이 보입니다. 둘째,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는 최고의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가 그거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또 걱정하는 이거예요. 선생님 근데요, 온라인 들으면 질문은 못하잖아요. 아니요. 훨씬 빠를 거려? 여러분들 현장에서요, 이제 학원을 갔어요. 학원을 가서 수업 듣습니다. 그날 질문을 제외하고 내가 공부하다 질문거리가 나왔어. 언제 질문하지? 다음 수업 시간에 질문할 수 있죠. 만약에 일주일에 2회 수업이면, 월, 수반이면, 월요일에 있으면 수요일에 질문합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 반이면 다음 주에 질문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최고의 장점은 뭐죠? Q&A가 열려있죠. Q&A 자기가 모르는 거 질문하면요. 보통 저희 명절을 제외하고는요. 24시간 이내에 무조건 답변을 합니다. 온라인 최고의 장점은 뭐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들어서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게 된다. 둘째, Q&A가 정말 빠르다. 상담도 전부 다 Q&A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법 공부할 이유 첫 번째는 뭐다? 나 내신 대비한다. 저 수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신 공부해요. 그럼 두 번째, 문장 해석 공부해요. 문법을 공부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의미 단위별이에요. 아까 살짝 언급드렸지만, 영어라고 하는 게 단어만 안다고 이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의미 단위별이라고 해서 끊어주고 묶어주고의 기본적인 단위를 알아야 돼요. 특히나 우리말이 없는 게 있습니다. 후치수식이라고 해서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꾸미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공부해야 될지. 자, 이거 고1 기술 문제입니다. 고2 거 아니에요. 그럼 예비 고1 학생들 저 지금 수능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한 번만 읽어볼래요? 단어 안다고 해석되는 거 아닐걸요? 의미 단위별입니다. 내가 이거 단어 다 안다는 전제 할게요. 단어 모르는 거 복습할 때 공부하면 되는 건데, 이런 식인 거예요. 3ds of가 1년의의 뜻이에요. 꾸미는 말, 연구가 이게 출판했달까? 아닐걸요? 이게 만약에 출판했다의 동사면요. 뭐뭐를 출판했다? 뒤에 목적어가 나와요. 목적어는 명사나 대명사 개통만 나오거든요. 뒤에 뭐예요? 인. 전치사라고 해서 명사가 아니죠. 이거 동사 아닙니다. 출판했다면 명사의 목적어 나오잖아요. 아니면 뭐예요? 과거 분사예요. 이건 영어 문법의 기본입니다. 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는 무조건 후치수식이에요. 1년의 연구는 출판된 동사 앞에 가로 닫을 거야. 어디? 아티클이 글 또는 논문입니다. 전인사명사 최고구예요. 자, 2014년 6월, 또 전인사명수 최고구, 이거 책 이름이야. Journal of Consumer Research라고 하는 2014년 6월달 논문에서 출판된 1년의 연구는, 얘가 동사입니다. 탐구했습니다. 관찰자의 반응을 한번 탐구해봤대요. 전인사가 나오면, 명사에 닿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찰자들이 반응하는 거를 한번 탐구해봤어요. 그다음에 관계대명사라고 있는데요. 사람 명사 다음에 후가 나오면, 무조건 후치식, 후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긴, 뿌신, 모를,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주범을 단지할까. 어때요?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단호만 기억나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거 고일기출이에요. 다시 볼게요. 1년의 연구. 아,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어떤 단체가 있어. 또는 책이 있어. 어쩌고 저쩌고라는 연구단체에 2014년 6월달 논문에서 출간된 1년의 연구가 관찰자들이 반응하는 거, 사람들한테 반응한 거를 탐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냐. 확립되어 있는 규범을 약간 어긴, 확립된 규범을 약간 어긴 사람들에게 어떤 관찰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탐구한 걸 자, 탐구했대요. 어쩌고 저쩌고의 2014년 6월 논문에서 출간된 연구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예요? 단호한다고 했을 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문법 왜 공부한다? 첫째, 그래. 내신 문법 문제 풀어야 되니까. 둘째, 해석 공부를 그래서 문법을 알아야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1, 2월달에 할 몫이 이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시죠? 얘기 안 들어봐도 알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제 학생들이 공부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처지진 않기를 바래요. 어느 정도의 문법은 공부되어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학교 들어가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뭔 말인지 알아 듣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게 포인트구나. 둘째, 기본적인 문법을 알아야 문장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고1 기출 문제니까. 똑같습니다. 학원과 온라인의 차이점 중에 온라인 최고의 장점은 뭐죠? 이겁니다. 똑같이요. 학원은요. 수업 날 질문할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질문 하나 올려놓습니다. 선생님 이거 저 해석이 안 돼요. 의미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만 그러는데 모든 온라인 선생님이 다 해준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됩니다. Q&A 답변해 줍니다. 그 누구보다도 지름답이 빠르고 상담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1, 2월 달에 여러분이 공부할 걸 뭘 공부하지? 간단합니다. 문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본 수능 문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수능 입문 문법을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거까지 같이 복습할 수 있는 거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그 문법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해석하는 방법은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배워야지 가능해요. 생각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글을 읽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이야? 이걸 어떻게 자기 혼자 끼우칩니까? 누구한테 배워야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여기가 가로 열고 닫히는 거고 이럴 때는 후치식이야. 이렇게 끊어 읽어내고 여기는 묶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고 나서 해석하는 거지 자기 혼자 자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분한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 아, 겨울방학 때 문법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Q&A 올리시면 돼요. 저 몇 학년이고요. 저 뭘 공부할지 모르겠고요. 저는 어느 정도 성적입니다. 저희 팀이 상세하게 이렇게 공부하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도와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기 직전입니다. 중요한 시점 맞죠? 정신 빡! 집중 빡! 그래서 계획 세우고 철저하게 공부 딱 완수하면 3월 학교에 딱 가는 날부터 아, 영어 별거 아니구나 느끼시게 될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고등학생 생활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인천ative 생활 되시기를 아, 영어는 아, 영어는 아, 영어는 아, 영어는 아, 영어는 아, 영어